주문자 몽독을 받아오자 오 숙성중인 굴비 폴가이즈 1등하면 가져가세요 2천원? 야 폴가이즈 쉬운 게임이냐? 폴가이즈는 배우기 쉽지만 다양하게 맵이 있어서 마스터하기 힘든 게임이야 맨날 똑같은 맵이나 도는 아이작생이는 잘 못할거라 이말이지 코코누 빙봉 웨이미미 으아악! 헉! 웨이미미 아 살았다 나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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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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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가이즈부터 한번 파운드 해볼까요? 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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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와나나 옴 이제 가자! 자... 이거다! 오케이! 비켜라 인마! 비켜! 야 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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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성공! 뭐야? 이게 뭐야? 야! 어려운 거 없잖아? 좋아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을 어려운거 없잖아 그래 해보자 비켜 뭐 이런 호점이야 성공 성공 마! 1라운드 가볍게 통과하겠습니다 빰 이렇지 자 야! 야야! 어어? 어어? 야하! 새끼야! 마! 마! 이게 바로 한국인이야! 어? 일부러 아슬아슬한 연출 좀 해봤습니다 자! 다음 라운드 통과하면 이제 얼마냐? 4만원이네? 달달하네이! 고치기 싸뚱! 뭐여? 그냥 올라가? 뭐야? 어? 고인물들이 이렇게 가는구나 자 오케이 어? 뭐야? 뭐야? 사이로도 빨자해! 나의 오른쪽 새끼 발가락이 여기까지 기억나는 걸 밀지 마라! 상도독이 없어! 밀지 말라! 어려운 거 없잖아! 왜.. 왜 실패야? 밀켜봐라! 야 밀켜봐라! 홍 이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야!! 갑니다! 바로 시작! 오케에이! 개쉽네엣! 야 이거 뭐야... 어건 괜찮아? 다음으로 진행해봐야겠군 공 가져와서 가지고와? 야야야야야야야 야! 아이 새끼! 리바운드를 해? 하하하하 내가 왜 이겼는지 알아? 내가 왜 이겼는지 알아? 버스? 버스? 내가 운전기사였던 생각은 안해봤어? 뭐야 이건? 점프클럽? 내가 클럽은 많이 안가봤지만 좋아 이거 완전 버스춤이네 어 뭐야? 새끼가... 오오! 오오! 저 새끼가! 한 번... 아! 까비! 내가! 마지막이랄이! 내가 이 반지랄이! 아잇! 지금 처음 보는 거네? 블록 파티? 어 뭐야? 벽은 피하고 바닥이 계속 있더라? 뭐야? 아잇! 어디서 올라간다는 거지? 아하! 길어 길어 길어! 어구구구 오케! 오케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가 되는 거였어? 이런... 오케이 노린 거예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오케이 후! 왜 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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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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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새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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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설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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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야아아아아아악! 미쳤다 씨바! 와! 씨! 호호! 아우 이렇게 막자가 나쁜 건 아니네 뭐야? 바닥 떨어져유? 먹방 식사 요 오 kennedy emergency 으아아아아えて 수요 응 짱 오웅 오우 Private 저거 뭐야 아잇 저 끝까지 가면 되는거 아뇨? 가 짠 자 도망으로 가야될거같은데 왠지 맞네 맞네 기울었네 기울었네 더 가! 더 가 얘들아! 그렇지 컷 가 가 가 칸 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이씨 ja 으아악! 가자 마! 이거지! 아우 점프클럽이다 딱 10명만 좆대라 나 빼고 가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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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오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자 자 나이스 2명 2명 오케이 자 과하 술 3차 지오입니다 사랑합니다 저 이 시키야! 내 안돌리는 번째야! 늦게 본 적 있어? 이 영상은 글로벌 너머 라이브 플랫폼 비고 라이브에 비온 지원 지원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어요 언제 어느 곳이든 모바일로 간편하게 비고 라이브는 전세계 200개고 3억 유저와 함께 즐기는 글로벌 라이브 방송 플랫폼이에요 하루의 틈을 웃으며 힐링하고 싶다면 지가 에피스트 구구 스토어 비고 라이브 다운받으세요 암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